여자배구 IBK기업은행 김호철 감독이 국제배구 명예의 전당에 입회 자격을 얻었습니다. 국제배구 명예의 전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2일 김 감독을 실내배구 6인제 남자선수 부문 14인의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명예의 전당은 오는 17일까지 온라인 팬투표로 진행되며 총 14명 중 상위 6명이 공식 선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매달 헌액자들이 발표되고 회식은 오는 10월 23일에 진행됩니다. 김호철 감독은 현역 시열 세계적인 세터로 명성이 아주 높은 선수였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리그인 이탈리아 리그에서 세 차례 정규리그 MVP를 수상하였고 국가대표로는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 1979년 멕시코시티 유니버시아드 금메달 획득을 이끌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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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